제가 아직 부모가 되어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만약에 부모가 되었을 때 자식을 먼저 보낸다는 그 슬픔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지 그런 인연법이 또 따로 있는지 아니면 그게 타고난 것인지 아니면 전생의 어떤 업보인가 그거는 내가 봤을 때 나는 세 가지로 봐 왜 그러냐 전생에 부모가 태어날 때 내게 조상의 업으로도 태어날 수 있는 거고 내가 남이 비병에 가는 것도 전생의 업이겠지 그런데 또 아파서 쓰러져서 병원에 충분히 갈 수 있는 골든타임을 못 맞춰서 죽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면 대부분 말하는 게 10분만 먼저 왔으면 이러잖아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업보다도 명이 짧은 거야 명이 짧은 사람이 있고 또 이제 수가 나빠서 수가 나빠서 남이 비명에 가는 사람도 있지 비명에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내 부모하고 이 자식 간에 비명에 가든 병에 가든 잘못돼서 가든 부모하고 업이 있으니까는 가슴 아프게 만들어 놓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 신의 세계를 봤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데 나 역시 무속인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런 일들을 겪어보고 다 이랬지만은 사람이 그렇지 않아 인간이기 때문에 아닌 줄 알면서도 설마 하다가 설마가 사람 잡는단 말이 맞아 어떤 저기가 있냐면 이 사람은 시커맣게 씌워서 뭐에 어디서 씌었는지 시커맣게 씌어 갖고 이거를 풀어주면 되는데 이걸 못 풀어주는 거야 못 풀어줘서 사람이 대수대명이라는 게 있잖아 그랬는데 내가 명이 짧아 또 막말고 대수대명을 보내서 내 명을 돌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는데 진짜 명이 긴 놈이 어디 가서 뭐에 씌어왔는데 그걸 못 풀어줬을 즉에 그때 갔다가 죽고 나면 그때 내가 해줄 걸 후회를 한단 말이야 근데 전생에 부모하고 갔다가 당신은 이렇게 부모하고 연이 없어서 이렇게 일찍 가라든지 부모가 먼저 돌아가시게 되든지 부모 덕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든지 이거는 뭐든 업보라고도 할 수가 있지 근데 이런 업보도 있지만 본인들의 일수도 있는 것이고 사고로도 남이 비명해 가는 것도 억울하게 그런 것도 있죠 그거는 진짜 7,8,5로가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이 많아 뭐가 가서 이제 어디 뭐 시켜서 뭐 이렇게 상문 갔다가 많이 타는 사람 상가집에 갔다가 문상 갔다 와가지고서는 뭐 그냥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그는 바로바로 풀어줘야지 되겠지 근데 업이 타고났으니까 사주에 업이 타고났으니까 자손이고 부모고 덕도 없고 그러겠지 내가 막 이래 총 갖다 부모에 업을 타고났다면 그런 험하고 안 좋은 일은 안 당할 거 아니야 그래서 향상 뭐 뒤돌아보면서 안 좋은 거 같으면 뭐 이거 풀고 살아라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내가 무석이냐 아니면 이런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또 이렇게 제자가 되다 보니까 이런 소리 하면 결국은 뭐 풀으라는 소리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안 좋은 거는 진짜 100%가 업되지만 안 좋은 건 100%예요 100% 우리가 하다못해 막말로 병원에 진짜 중환자실에 있는데 우리가 점사를 볼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운명이다 아니다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한번 조상에서 빌어갖고 이 사람 대수대명 한번 보내주세요 진짜 대수대명 변하고 갔다가 뭐 일주일 말로 깨어난다 깨어난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무슨 뭐 주당을 맞췄다든지 어떤 뭐가 씌워서 그렇게 됐었던 거 아니야 그거는 무석인들이 풀 수가 있겠지 솔직한 얘기로 내 몸에 암병 걸린 거 무석인들 못 풀어 그건 다 거짓말이야 암병 걸려갖고 암말기인데 살려준다고 했다고 해서 구술하라는 데 구술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 개중에 오는데 그거는 우리 신명에서도 암병 환자는 못 권칩니다 그러나 어떤 벌전을 받아갖고 이유불문하게 갖다가 뭐 식물인간처럼 있다든지 하면 그걸 풀어서 보면은 골수로 부르면 이 사람이 일어나고 살릴 수는 있지만 절대 암병은 살릴 수 없고 단 생명은 연장할 수는 있어 생명은 방법이 있으니까 막말로 일기업 보니 못 삽니다 하면은 5, 6개월 더 살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은 되지만 암병을 갖다가 구술해서 고친다는 것은 다 말짱 거짓말이야 근데 그랬다고 해서 돈을 몇 천만원씩 들어서 구술하지 마세요 그래요 나는 솔직한 얘기고 정직해야지 되잖아 제자가 돈 버는 것도 버는 거지만 그러니까 그런 암환자들은 그 사람이 살아 있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잘해서 놓으면 되는 거고 이 업이라는 것은 내가 내 사죄 자식을 잃을 수도 있는 거고 막말로 내가 자식을 둘을 죽은지 셋을 죽을지를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 그러나 내가 타고난 업이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야 그럼 누구 탓이야 내 탓이야 해야지 뭐 내 죄고 내 탓이야 해야지 누구 탓을 할 거야 그러기 때문에 항상 자식이든 자식이 죽어서 가슴에다가 못 받고 사는 사람들은 큰 소리를 못 쳐요 내가 죄인 아닌 죄인처럼 내 업이 많아서 내 자식이 내 앞에 갔지 않은 그 마음 때문에 항상 괴롭거든 그러니까 뭐 서로가 그냥 사는 날까지 내 업을 다 닦을 수 있으면 좋겠지 닦을 수만 있으면 그래서 어디를 가도 선하게 살라는 거 어떤 사람은 그래 선하게 살아서 선하게 사는데 더 나쁜 일만 있어요 악하게 사는 사람들 왜 이래요? 그러는데 또 그런 악하게 사는 사람들 나름대로 다 잘되지는 않아 그러니까 서로가 상보상주하면서 도와가면서 사는 세상이고 내가 꿈자리고 뭐고 안 좋고 이러면 부모한테나 자제분들이 부모한테 얘기를 해서 얼른 풀 수 있으면 풀고 생명을 연장하거나 그래서 이 업을 소멸을 하고 조상에서 빌고 닦으면 그 업이 소멸되지 않을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더군다나 신축년에 부모 간에도 자식 간에도 웬수가 되고 뭐하고 돌아가시고 이런 저기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 한이 진 사람들 그래서 올해 신축년에는 이 조상의 합의가 되는 해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런 걸 잘 풀어서 가슴에 한 맺힌 것 좀 다 풀고 후루루 풀고 또 조상님들도 그 한을 풀어서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를 하고 잘못해서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그런 해년이 되기 때문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동기 형제간이나 부모님이나 자식한테 진짜 잘못적이라고 그런 것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좀 위안을 돼갖고 조상님들한테 우리 신축년에 좀 조상 대우를 잘 해주면 올해 이제 그래도 수월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 특히 올해 갔다 이렇게 신축년에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되고 만일에 올해 갔다 뭐 인동살이 뭐 긴 사람들 오랜 년에 이걸 못 풀면요 이 살은 갔다 평생 갑니다 그러면 만일에 다음에 갔다 풀죠 다음 신축년이 되면 뭐 61년 만에 돌아오면은 나 죽고 난 다음에 뭐를 풀어 그러잖아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올해들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하셔갖고 내 업도 소멸을 하고 내 조상도 잘 닦아서 좋은 데로 가시게 하고 본인들도 편하고 그래서 이 가족이 편하고 조상이 편하면 가정도 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갖고서는 열심히 살아갖고 뭐 사는 날까지 행복하게들 가정에 선물 보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청앙만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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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